경주 분황사가 지난 5일 제28회 원효예술제를 열고 분황사를 찾은 관광객과 경주시민들에게 원효성사의 가르침을 선양했습니다. 분황사와 경주시 원효학연구원이 주최해 열린 원효예술제에는 불국사 승가 대학원장 덕민대종사, 선원장 종우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정문스님, 분황사 주지 성재스님 등 불국사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분황사 주지 성재스님은 함께한 모든 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주시가 준비 중인 2025 에이펙 세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은 경모사를 통해 불법의 참뜻 보살도를 몸소 실천하신 원효성사의 높은 뜻을 기리며, 화쟁사상을 본받아 중생들이 화합하는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덕민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오늘 원효예술제가 원효수님의 화엄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야단법석의 축제로 만들자고 설했습니다. 법유식에 이어 홍순지 명상음악가, 불국사 선제어린이 합창단, 관악합주 공연과 국악가수 등의 예술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